우리 신앙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단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국 LA 아류 박사원 봄학기와 학위 수여식 또 다민족 전도집회 참석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춥시다.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춥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머물게 합시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머물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틀 인생이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가 아니라 올해 원단, 본부 원단의 말씀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두 달간 이미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나는 이미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췄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여러 제 예틀을 또 발견하고 순간순간 자꾸 그 예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참 이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회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도전 중에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신차를 보면 또 내 예틀 속에 내가 헤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틀이 뭐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또 보면 또 그 장세기 3장, 6장, 11작이에요. 또 나중심, 육심, 성공중심 그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고 내가 나를 좀 인정해주면 기쁘고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픈 그런 또 예전의 그 상태 그런 중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은 저기 구석에 그냥 계시고 그래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왔던 베드로도 아마 절대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지력 하나만큼은 베드로가 최고였어요. 주위 사람들 인정할 만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 배신할 거다 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주님 이놈도 하고 이놈도 하고 이놈도 해도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기분 나빴지만 아무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의지력, 열정 이건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차를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했고 3년 전 모습 그대로 고기 잡는 그 모습 그래서 틀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트를 리모델링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꾸며봐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깨고 세트를 갖추라는 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힘을 내봐라.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의지를 가져봐라. 라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의지력이나 열정으로 내 예트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참 간식을 좋아하거든요. 군것질을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제가 청년부 맡은 지 3개월 됐는데 그 청년부의 흐름을 따라 저도 원리스테면서 살이 이렇게 막 찌고 있습니다. 워낙 또 청년들이 또 잘 이렇게 같이 먹기를 좋아하니까 요즘 좀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밀가루를 끊어보려고 하는데 20, 40 밀가루 생각밖에 안 나요. 왜 이렇게 밀가루가 좋은지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게 호두과자거든요. 이 호두과자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요. 제가 혼자 먹기 민망하니까 이 호두과자를 또 버스에 한 40명 계시니까 혼자 먹기는 좀 죄송하고 그래서 한 10만원치 다 나눠드리고 저 혼자 한 통 다 먹고 얼마 전 청년 수련회 가는데 원리스테로 교회 가는데 천안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왜냐? 천안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호두과자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호두 모양으로 생긴 그 통 안에다 쇠로 달궈진 그 틀에다가 호두 넣고 팥 넣고 밀가루 반정 넣고 그럼 조금 있으면 마시는 호두과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앞에 가서 아저씨 붕어빵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빌어도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간절히 붕어빵 모양으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빌어도 결국 호두과자 모양으로 나와요. 그 안에 호두 대신 김치 넣고 단무지 넣고 별걸 다 넣어도 결국 모양은 모양은 호두과자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 틀대로 결국 열매는 나오게 된다는 것이예요. 예원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보금만 말하는 예원교회에 나오는데 율법으로 정지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신비주의의 틀을 가지고 예원교회를 계속 다니면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 답답해해요. 이 기복신앙주의의 틀을 가지고 예원교회를 다니면 계속 다니는데 뭔가 임마누엘로 행복하라는 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상태로 예틀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6월달이 되면요. 성교회원들이 다 쓰신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그게 이제 책자로 교육자들에게 전달이 돼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는데 참 은혜되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운동 CBDIP 근데 한 번씩 몇 개는 이거는 저기 봉은사에 있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자식 잘 되게요. 돈 더 벌게 뭐 이런 그런 기도 제목은 제가 대신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 틀을 바꿔주옵소서. 2019년 다 끝났을 때 돈 없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그렇게 기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틀 바꾸죠 이거? 만약에 여러분 새가족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아니 그럼 노력으로도 안되고 열정으로도 안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틀을 바꾸냐 어떻게 무슨 수로 얘 틀 깨고 새 틀 갖추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그럼 대우부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도 금요일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통지옥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림들은 최소 10번 이상 아니면 수백 번 이상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말씀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도 느껴봤고 잔향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도 흘러봤고 근데 왜 옛 틀이 그대로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쉽게 바뀌지 않을까요?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도마처럼 바울처럼 옛 틀 버리고 새 틀 갖춰서 세계보금하고 싶은데 나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펫대를 향해 멋있게 달려가고 싶은데 말씀 받을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세요. 아멘 하면서 예배 끝나고 배설물 주수로 다시 갔어요. 주소문 주소문 주소가지고 다시 가고 저는 심지어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그런 얘기 딱 말씀드리면 속으로 막 코웃음치고 그랬다니까요. 배설물이나 주고 얘기하시지. 나는 버릴 배설물도 없다. 이러면서 막 나도 줘 보세요. 멋있게 버릴 테니까. 이런 이상한 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은혜 받은 것이 그것이 일시적이든 순간적이든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못하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은혜가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와 도마 또 바울 이런 전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생명권 전도운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베드로와 도마와 바울이 체험한 그 은혜 그들에게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반복되냐는 거예요. 이토록 성경적 전도운동 이 단합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 성경적 전도운동 말씀운동에 왜 생명 걸지 못해 우리가 주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이 정도로 사는 것만으로 만족해. 다 주역될 필요 있나. 이게 겸손한 말 같지만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예틀 속에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에서는 우리가 밥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구원입니다. 지구 전체보다 하나님은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소중하다셨어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틀에 묶여서 헤매는 동안 현장은 더 강박해졌습니다. 현장은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자 아픈 자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환자가 넘치면 병원은 잘 돼야 돼요. 아산병원에 하루에 2만 명이 환자가 간다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아픈 자들이 눈에 뜨게 많은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환자를 고칠 내용이 없든지 뭐가 잘못된 거죠. 병원 역할을 할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절가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부산에 용궁사에 가본 적이 있어요. 현장을 보러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그 해운대 바다를 끼고 아름다운 절로 유명한데 들어가는데 한 시간 걸려요. 차로 입구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희 교회 주차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짜증 안 나요. 왜? 자비하신 부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거기 수천 명이 있는데 쓰레기 하나 없어요. 다 주워요. 말도 안 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에서 채풀 시간 없애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TV에서는 연예인들이 템플스테이 하는 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데 심지어 이슬람 사원에 단민족들 알라를 섬기는 것도 나오는데 절대 예배하는 거 예수의 예작거리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머님이 낳으시고 유튜브가 기르시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결혼 합법된 나라 같아요. 유튜브 보면 정신분열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해 이런 걸로 고통받는 청년 청소년들이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공감을 얻어내려고 해요. 조회수가 수십만 건이에요. 저는 자해하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해를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또 왜 SNS에 올리냐고 물어봤더니 위로받고 싶어서 한 명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소리 지르지 못하는 애들 화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해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보면 뭔가 쾌락적인 기쁨이 있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회에서는 자해가 패션이랍니다. 여기에 많이 자해를 해서 그 흔적들을 패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패션입니까? 아픈 거죠. 비정상이죠. 이런 시대를 꼬집어서 시대의 문제가 온 것은 이 세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6학년 아이가 2학년짜리를 쳐다보면서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얘네는 선후배도 없고요. 애들이 개념이 없다고 막 쯧쯧쯧 하는데요. 그 담임 선생님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의 말을 변호를 해요. 실제 그렇대요. 6학년, 5학년이 다르고 3학년, 2학년이 다르대요.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점점점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과 답을 가진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살릴 수 없는데 우리가 옛 틀에 같이 있으면 이런 지옥현장은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르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은혜를 사단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버리게 만들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가 나에게 머물면 옛 틀은 깨지고 새 틀이 갖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은혜 못 받기는 못하니까 받고 나서 흘려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은혜를 머물게 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머물게 하여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첫 번째로 사문을 올인입니다. 고린도우서는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맞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당시 바울을 대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너는 건강하지 못하지 않냐 말도 잘 못하지 않냐 바울이 말을 잘 못했나 봐요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걸 비판하면서 복은 말 잘 못해도 말 잘하고 언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더 사도답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쓰는 편집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셋째 하늘을 본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그 대적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치사하게도 자신의 약함을 꼬집어가지고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자들에게 사실은 바울도 학문적으로는 뒤질 것이 없는 자잖아요. 셋째 하늘을 본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했는 바울이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랑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게 어떻게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더 기분 나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저 같으면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코미디언이 그래요.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듣자마자 기분 나쁜 말이 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이래요. 듣자마자 기분 나쁘대요. 저 같았으면 그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더 자랑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바울을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게 한 것입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매일의 삶은 철저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삶 오늘 바울의 하루하루가 그랬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특별 간증자로 바울을 모실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울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2000년 만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바울이 뭐라고 할까?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바울은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참 오늘이 뭐죠? 기도 수첩 적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나의 매일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 참고하거나 한번 보거나 그게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스케줄 중심으로 살아요. 급한 불을 끄는 중심으로 살아요. 대부분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내 유익 중심으로 살아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는 중에 내가 받은 은혜가 다 흘려 넘쳐 흘려 다른 데로 가버리죠. 바울은 눈을 뜨면 말씀을 생각했지. 그것을 기도로 누렸고 그러는 중에 성령이 전도하게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늘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이 뭐죠? 성경만이 읽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 역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핵심을 붙잡는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걸 지금 본 거거든요. 엄청난 게시를 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를 완벽히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난 이거 자랑하기 싫다 그래요. 난 이런 걸 자랑하고 싶지 않다. 우리 같은 그거 엄청 자랑할 텐데 책 내고 간증집회는 아니고 워낙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자들이 자기를 비방하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부득불 억지로 얘기해요. 바울은 그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바울은 엄청난 게시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훨씬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게시를 봐도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하나님 떠나고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엄청난 게시를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흑암과 저주와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만 23번 나옵니다. 어떤 성경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의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자랑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눈병 심각한 눈병 아니면 간질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눈병이라는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요. 먼지만 들어가도 좀 힘든데 눈에서 늘 고름이 나오는 눈병이든 간질이든 둘 다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게 뭐가 자랑스러웠을까요? 바울이 세 번을 기도했다는 건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괴롭고 불편하니까 세 번을 기도합니다. 그만큼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질병이 절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그 질병 때문에 나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 하는 것이에요. 렐프 마티드라는 성경 추석가는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가 지나가지 않고 머물게 하죠. 바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받아볼 수 있는 것에 오히려 더 감사할 때 바울에게 역사한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강단에서 이 원색적인 복음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매주일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에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매일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세 번 기도한 이후에는 다시는 질병 해결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기도죠?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시간은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때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아마 4경정 9장 15절의 말씀 이 안한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했을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나를 택했음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임을 붙잡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장을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현장 가도 다시 지치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현장 가도 틀이 바뀌지가 않아요. 현장 가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언약 속에서 누리는 기도의 힘이 없이 현장 계속 가면 또 지치고 또 애틀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팀합숙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잊지 못할 훈련이었어요. 한 번도 전도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팀합숙은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그때 현장 캠프를 가서 그런 걸 체험한 이후에 그때 한창 미국에 많은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캠프 바람이 불었거든요. 저는 당시 운동선수였는데 해가 찌고 나면 연습 못하니까 밤만 되면 대학 캠프를 갔어요. 매일 갔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은 안 가도 저희 대학생들은 막 가서 캠프인도 하고 노방전도 하고 구원의 길이 진짜 확인되고 너무 좋았어요. 또 그때 그 젊은 목사님들 얼마나 뜨거우신지 막 2시간, 3시간 설교하시면서 전도가 안 되냐 하면 된다. 제자라면 하나님 생명 묻힌다. 네 안에 생명 있으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전도 된다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뜨겁든지 막 나가봐라 전도 되지 진짜 설교 끝나자면 제가 튀어나갔어요. 끝나자면 놀이터로 막 뛰어나갔어요. 정말 문 열고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튀어나가니까요. 또 제가 예원 출신 아닙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제일 영접 많이 시켜야지면서 막 뛰어나갔어요. 뛰어가니까요. 그 멕시칸 사람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제가 담대하게 당신 지금 행복이 없지 않냐 예수를 믿으라니까 또 막 영접을 해요. 영접이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제 눈이 정제 눈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전도가 안 돼?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수 받고 있는 분이 야 백날 그릇 전도 되는 줄 알아? 그게 복음이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정제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요. 다락방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치유받는데 다락방율법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다락방율법이 뭐죠? 너 그거 복음 아니야? 내가 딱 보니까 너 복음 못 누린다 지금. 너 그리스도 없다. 이거 완전 다락방율법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깊이 있는 그 율법에 이 복음이 딱 깨지는 게 아니라 합쳐져 버리니까요. 전도 조금 된다고 영접 좀 시켰다고 얼마나 정제했는지 심지어 뭐 교회에 복음이 있니 없니 랩몬트 대회에 모여서 뭐 하는 건? 이러면서 막 그런 소리하고 그런 말하시는 분도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지속이 안되더라고요. 또 전도가 안되는데 이게 됐다가 안되니까 더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내가 제자가 아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만 흔들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해외 랩몬트 다 같이 흔들렸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2010년대에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미친듯이 돌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자기 시달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영접시키려고 막 부르키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 가면 언제나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제자를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은 기도 언약 붙잡은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방향을 전도에 맞추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자가 아니라 전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를 누리다 보면 성령께서 전도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이 뭘 생각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내가 만남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마치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신 것처럼 그리고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예비된 자가 살아날 때 우리는 지구를 얻은 것보다 더 행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늘에 올인하셔서 약한 것을 자랑할 만큼 세트를 갖추는 응답받는 성돈대시기를 예수미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올인의 결과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았더니 어떤 응답 받았죠? 병났고 자식 잘되고 그 응답이 아니고 자신의 상태를 넘어서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싫을 때 가장 잘하는 말이 뭐죠? 내 상태가 좀 안 좋았어. 영적 상태 맞습니다. 중요하죠. 저도 그 말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송민규 선교사님 미국에 저희가 협력하는 송민규 선교사님이 저희 청년부 특강을 기도에 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영적 상태를 말할 때 내 기분 나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내 상태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기분 상태와 감정 상태를 영적 상태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울은 실제 지금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육신적인 그런 질병 말고도 능욕 능욕이 아니라 능욕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분과 감정과 육신의 상태를 넘어서는 축복을 드렸어요. 헬라 원어뜻에 보면 만족함을 넘어 기뻐하기까지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이잖아요. 바울은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모늘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함을 체험했다는 것이 상태가 중요하지만 환경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좌우되는 사람은 절대 제자는 아니에요. 제가 교육자로서 감사한 것은 교육자는 상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안 좋아도 가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교육자가 상태 안 좋다고 오늘 내가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가야 돼요. 제가 딱 한 번 속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이 상태 때문에 제가 신혼 때였는데 다락방을 하러 가는 차 안에서 뭔가가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감정이 탁 상해버리니까 그 다락방 하는 그 랩몬트 집 앞에 왔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못 가겠다. 차를 확 돌려 집에 갔죠. 집에 가면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더 안 좋죠. 더 흑암이 덮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제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속았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아니고 기분 상태,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모늘의 올인의 삶을 살면 어떤 답을 받게 되느냐 진짜 능력과 가짜 능력을 구분하게 돼요. 그럼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응답이죠? 무엇이 축복입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텐데요. 오늘 본문 역시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보내는 내용이에요. 굳이 답 안 해줘야 되는데 자시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들을 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능력이 뭐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전체의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인할 때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해납 백천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이 사자성어 제가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유광수 목사님 사위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알려주더라고요. 이 사자성어를 알게 된 계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부산 이마누교 단위 목사님이니까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선물을 하나 드릴까 고민하는데 유 목사님은 다른 거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낚시 좋아하시니까 낚시대를 낚시대를 아무거나 안 쓰실 것 같으니까 일본에 실제 장인이 4대째인가 5대째 이거 낚시대 만들고 있는 장인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그 좋은 낚시대를 사서 유 목사님께 드렸대요. 이분이 유 목사님 사위인데 유 목사님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처음 봤다더라고요. 얼마 좋아하실까요? 그 좋은 마음으로 쓰신 사자성어예요. 해나 백천 큰 바다는 하천의 모든 강물을 받아들인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너무 멋있다. 진짜 보금적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사자성어로 말하면 해나 백천이 아닐까? 여러분 해나 백천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사진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영어로 하면 뭘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I'm OK. You OK. Everybody OK. 해나 백천이에요. 나도 괜찮아. 너도 다 괜찮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 목사님, 저 목사님은 이미 오랜 시간 이걸 알고 누리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은 쉽지 실제로 어렵잖아요. 저는 어르신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오만 소리 들어가면서 다 받아주셨어요. 다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복은 못 알아들었던 저같은 랩런트들을 다 기다리고 받아주셨어요. 어떤 피난도 다 수용하셨어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랬더니 랩런트라는 물고기들이 마음껏 뛰돋는 큰 바다가 되었습니다. 뭐에 집중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집중했습니까? 특별한 일 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말 그대로 우리가 장난삼아 얘기하는 이 삼오늘의 올인했을 뿐인데 우리는 전세계 후대들이 죽어가는 이 시간표에 랩런트들이 썸이 자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8절에 바울도 기록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삼오늘을 누리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응답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품었어요. 지금 자기를 적대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품었어요. 여러분 그게 최고 전도입니다. 영적시켜서 교회에 다리를 오는 것보다 아픈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최고 큰 능력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수준 안 맞잖아요. 함께 갑니다. 안 맞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왜죠? 복음이 가장 소중하기 전도가 가장 소중하기 여러분 이 삼오늘 속에 이런 응답을 누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나에게 크게 부딪혀오는 게 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생명 걸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 같은 걸 이렇게 부조여약한 나를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못 알아듣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최고의 힘이라는 것.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비밀 여러분 삼오늘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공감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이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너무 힘든데 영상에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얘기한 걸 봤는데요. 루이스 CK라는 사람인데요. 자기 키우는 강아지가 있대요. 그럼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뭐죠?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먹으면 강아지 죽잖아요. 왜 죽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는데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 강아지가 온 입에 초콜릿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고 그냥 꼬리만 흔들고 주인 오니까 좋아서 주인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제 자기 그 코미디언이 너무 놀래서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를 먹이면 토해낸다네. 그럼 살 수 있대요. 빨리 먹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데리고 약국 가니까 그 개는 신나가지고 자기는 산책 가는 줄 알고 좋아서 막 꼬리 흔들어요. 그런데 그 과산화수 사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막 쳐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주인이 갑자기 미쳤구나. 왜 나에게 갑자기 억지로 이 과산화수소를 먹이냐. 사람들 보느든 말든 막 입을 때리고 막 배를 때려가지고 그걸 살려야 되니까 막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토해내고 살긴 사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를 계속 물려고 한다. 차이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에피소드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이 옛 각인뿌리시지 빼내려고 막 하나님 문제사건을 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아 나 당신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문을 하는데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내용적 문제가 빨리 치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나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는 제자의 그릇이 아닌가 바울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 말 듣지 않고 세상 소식 듣지 않고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하는 중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사건과 나의 약함과 어려움은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조금 돈 잘 버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사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바꾸어가는 언약의 어정 속에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전능자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하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임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삶, 오늘 올인으로 날마다 은혜가 머무는 축복을 누리셔서 내 상태를 넘어서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래는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개월 전에 영화 말몽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글을 없애기 위해서 한글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탄압했던 그 내용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조선어학회 한글을 찍히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과 함께 이걸 찍히려고 하니까 수십 명을 검거 일본에서 검거하고 옥중에서 죽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글만 못쓰게 하면 조선인들의 민족정신을 꺾고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더 판단해서 아주 강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 한글을 지켜내므로 민족사상을 지키고자 했던 소수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생명걸고 싸우는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생명걸고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후대들에게 한글을 조선어 사전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요. 다 불태워버리고 일본에서는 그런데 그 사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 생명건 헌신들을 통해 사전 하나가 남겨졌고 그 사전을 통해 전세계 삼천개 언어 중 고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이십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이라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일하게 식민지 국가 중에 자국의 언어를 완전히 회복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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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내용은 알려드립니다. 좋은 내용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 본당 남겼으면 됐지 않냐 건물만 남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건물에 이 강대상 치고 불상 갖다 놓는 순간 절이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 복은 남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장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려고 우리가 그루터기 운동 랩런트 운동 한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이 세상의 뜨거운 문화 불꽃 같은 흑암 문화 가지고 그루터기를 불태워버리려고 마치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흔적 남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문화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결혼 태아보가 특송을 했지만요 왜 그렇게 후대들이 무너지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와 율법을 버린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다.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예원 선교대회 때 말씀하셨죠. 기독교 국가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럼 한국밖에 없다. 한국의 복음만 말하고 진짜 이 복음과 후대 키우는 교회 우리 예원교가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청년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남다른 마음으로 어떤 결혼관 어떤 가정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야 될지 또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휘청거리는 후대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 랩먼트들이 사모늘에 올인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 랩먼트들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 때문에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후대를 우리가 남기고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은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받은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 2, 3, 7 복음안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본 적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마치 그 말모의 영화에 부족한 몇 명 어른들이 그 사선 남기기 위해서 생명 거는 모습을 봤던 후대들이 그것을 꽃피웠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있는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머물게 되면 인생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후대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실패해도 우리는 무한 도전할 것입니다.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머물게 하는 전도자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